제이어스 아, 준성이는 한 번 더 해보니, 헌누기, 아무도 물은 적이 없는데, 헌누기랑 애가 따라와 있어요. 오늘 준성이를 챙기고, 준성이를 입으면, 나아지세요? 헌누가, 너 훌륭하다. 준성이는 한 번도 너 어딨든지 물어본 적이 없다. 우리 어머니 늘 준성이 챙기고, 준성은 어딨든지 물어보고, 고생하시고, 내가 너만 챙겨가잖아. 우리 어머니가 호시는 중에 형이라서, 형이라서 그런가. 형이라서 그래? 네, 여러분. 그래, 그래, 그냥 생각하고 걱정이래, 그래? 네, 그래요. 다 배웠구나. 미안하다. 말 걸어서 미안하다. 형은 이래서 가고 왔어요, 선생님. 그러면, 내일도 와요, 또 누가 내일도 올 거지? 내일도 이런 짓 하고 올 거지? 내일도 이런 짓 하고 올 거지? 내일 경주 가자. 경주 가서 우리 바닥 불고기 먹자. 아, 석쇠불고기 먹자. 내일도 하나 켜고 있어요. 한 거 있어요? 바퀴처럼 한 거 있어요? 바퀴처럼 한 거 있어요? 한 거 가. 내일 경주. 석쇠불고기. reading. 바퀴처럼 Umicascaл dontonghell 월요일 소새 zikbai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